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수로만 접근하면 안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64년 갑진년에 태어나신 우리 용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신년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3년도에 용띠분들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괴여의 변화 형태를 봤을 때는 현재 연초에는 사업을 하시거나 또 장사를 하시는 이 형태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되도록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근신하시고 유지하시고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시는 것으로 에너지를 쓰셔야 됩니다. 뭔가 이동을 하시기는 또 부적합하다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사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현금화하시기 위한 매매운이라든가 흔히 문서운으로들 많이 보시는 이 상황 자체는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금전운 자체가 그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내내 이제 물론 강약은 있겠습니다만 1년 동안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 자금난에 다소 어려움이 많이 치이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일자리를 당장 찾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어떤 성과를 반드시 내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풀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관문을 통과하시는 경쟁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눈높이를 좀 낮춰서 내가 가고자 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 눈높이 낮춘 곳 여기는 성과가 있어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일을 고여야 되겠다. 혹은 현재 조직에서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막 과한 아주 심한 경쟁을 뚫고 최상위 자리까지 내가 높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 한 단계 위 또는 이 상황을 유지하겠다. 이건 가능하신 부분이세요. 그리고 부부간의 금술 또는 부부가 아니고 그냥 연인 간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애정은 올린다고 해서 부끄럽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으세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부부간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는 이 관계 자체는 이제 23년도 상황에서 초조해 하지 마시고 또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닙니다. 금술이라든가 두 분의 최종 목표지까지는 여유를 일부르라도 가지시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왜냐? 금전운 자체가 이렇게 이제 상황이 쉽지가 않으니 이제 이런 금술 부분에서도 당연히 정신적인 여유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 관심이 아마 높으실 텐데 건강은 건강 같은 경우에도 나 자신의 일보다는 육친에 대한 일 즉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피를 나눈 가족 또 자식 여기까지는 건강이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간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건 하나 또 있어요. 공통운에서 누군가와 장기 소송을 지금 민사든 형사든 버리고 계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전에서는 희망이 많이 보입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르시겠지만 일단 이 띠별 운세 자체로 봤을 때는 그게 어려움 없이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겠다. 소송전에서는. 그리고 여행 또는 출장 장거리로 이동하시는 일이죠. 제가 전체적인 거주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이동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이나 출장 같은 것은 단기간에도 해당이 되시겠지만 한 번 정도는 요즘은 또 여행이나 이런 것들 어려운 부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다지 여행을 다녀오셔도 그렇고 출장을 다녀오셔도 그렇고 애초에 잡았던 목표만큼의 성과가 떨어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출장은 다녀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다지 기쁘다거나 그다지 시원하시거나 이런 건 좀 많이 멀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통운을 한 번 살펴봤고요. 월별 흐름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응용한 주역 타로를 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금전운, 사업운, 직장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운의 월별 흐름 마지막으로는 애정운의 월별 흐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을 통한 댓글 후원에서도 후원금 재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채팅창에 있는 링크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꼭 읽어보시고 제게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자 1월달부터 사업운 금전운 한 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력 1월달입니다. 가볍게 우리 훑어보자면 우선 나갈만한 지출건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 그릇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출 또 계획이 없던 일들 과감하게 좀 제껴야 될 필요가 보이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변화 변동을 시도하시기에도 1월은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되도록 정해져 있는 단계별로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앞날의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력입니다. 양력 2월달. 자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집어든 카드가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택은 호수, 화는 태양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1월에 비해서 부진했었던 금전운과 경제적인 기회들이 2월이 되면서 활짝 열리고 본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루어두었던 새로운 시작, 변화, 변동 이런 것들도 2월달에 마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처럼 계획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을 옮기신다거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사업에 대한 변화, 변동을 주기에도 적합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이제 3월달 들어서는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크게 쌓아서 크게 이루고 크게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괴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초조해하지만 않으시다면 상당한 실적과 상당한 이득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달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때는 근신하시는 것보다 좀 돈이 들더라도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이 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것이 3월달에 유리한 운으로 작용이 되실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힘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4월달로 들어와서 바람이 산 위에 포개어진 풍산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월초보다는 월하순으로 갈수록 서서히 경제적인 상황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커지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한 만큼의 중순하순경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순조로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아직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 또는 아직 내가 완벽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나서거나 아는 척 하시게 되면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실 겁니다. 그 다음 양력으로 행사가 많은 5월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천산눈이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늘 아래에 산이 포개어진 모습이 되고요. 우선 이 5월달은 행사가 많기는 하지만 내 것으로 남길 수 있는 이득이 대폭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이때는 작은 것부터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계획이 없던 소비들도 많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금전적인 여유를 함부로 판단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또 가족들에게 아무 담보 없이 약속받지 못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이롭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되도록 금전적인 거래는 그냥 단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것을 욕심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시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직도 이동도 순조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달이 바로 5월달이었고요. 그 다음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양력 6월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지금 자신의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다시 원위치가 되는 카드. 이것은 바로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금전적으로는 6월달에 큰 어려움은 예상되지는 않는데요.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 장사에 임하고 계신 분들은 다소 좀 힘의 부침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대출이 막힌다거나 자금의 흐름 자체가 이자율이 좀 더 많이 뛴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녹화하는 시점은 2022년도 10월 28일에 제가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보신다거나 새롭게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많이 늦어져서 2023년도 이 달이 되어서 상반기 6월달에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 지나온 과정들에게 오늘 어느 정도 맞다라고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다시 되도록표처럼 예전에 겪었던 상황들이 다시 겪게 되는 즉 금전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기회들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리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하시기보다는 나빠졌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을 쉬었거나 병가를 내셨다거나 또 이제 복귀를 하시는 시점을 6월로 잡으시는 것이 좋아요.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또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잠시 심표를 찍는 거 그게 바로 6월달에 내가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차근차근 가셔야 합니다. 사인하거나 또 부동산 특약이라든가 이런 문서와 관련된 일들은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죠. 자 7월달입니다. 양력으로 다소 좀 무거운 카드가 보입니다. 지수사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고요. 땅 아래에 물이 포기어진 모습입니다. 무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금전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고요. 혼란스럽습니다. 주변에 말이 많아요. 구설이 있습니다. 관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따라서. 또한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편도 들지 않고 저 편도 들지 않고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딱 중립을 중립기어를 넣고 이쪽 편도 들지 않고 저쪽 편도 들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중립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8월달 운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8월에는 천수송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에 물이 포기어진 괴가 나왔는데요. 서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상황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수습을 하기 위한 다소 불리한 흐름이 보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냉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과 태도를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주변 사람들과 계속 뜻이 맞지 않아서 엇갈리는 상황으로 8월달에는 마음이 좀 많이 어지러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포용하고 존중해 주셔야지만 분쟁이 크게 퍼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9월달로 넘어갑니다. 이때 또 좋은 운으로 다시 갈아타시게 되는 상황이네요. 리위화라고 하는 불 두 개가 포기어진 괴가 나왔습니다. 불꽃은 마음을 뜻합니다. 우선 금전적인 기회들은 9월달의 상반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열려 있고요. 또 교육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문화엔터테인먼트 또 예술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달의 히트작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외로 자신의 작품이 더 대중의 입지에 더 긍정적이고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기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잘 돌아갈 때 운 자체가 잘 돌아갈 때 미래를 위해서 좀 아끼고 쌓아두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실적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속에 병이 피어오르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격렬한 만큼 속으로 사람들과 융화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사람들과 교화를 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어떤 특정인과는 완전히 보지 않게 보지 말자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요. 차단당할 수도 있고요. 말과 태도를 조심하지 않아서 특정인에게 외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처세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월 초순보다 월 하순에 가서 속도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월 하순으로 갈수록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화기 꿈을 키우시는 경우에는 아마 집중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9월에 어떤 중간고사가 있다거나 하신다면 이때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10월 달도 한번 볼까요. 이때는 또 지택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10월은 가을의 마지막 달입니다. 자 이때 10월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기회라든가 경제적인 여유 자체가 다른 달보다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이고요.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으셔서는 안 되는 것이 본인의 자만심이나 본인의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말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계획을 짜서 움직이기보다는 즉흥적으로 그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대처를 하는 그런 순간순간적인 상황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산장애가 터졌는데 회사에서 사내에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거나 그만큼 여유도 생기고 또 새로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상황이 10월 달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11월 달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지와 명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와 있고 땅 아래에 나의 운인 태양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눈을 감고 있는 카드 그림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때 변화변동을 일으키시기에도 또 옮기는 이동을 쓰시기에도 불리한 한 달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시더라도 속으로는 사람들 간의 스트레스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면서 좀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외부에서 많이 접근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11월 달에는 그리고 함부로 내 생각이나 나의 계획들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일단 숨어서 지내시는 것이 11월 달에는 유리하고요. 마지막으로 12월 달에는 결국 웃을 수 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잘 보이도록 지금 올려드릴 텐데 풍수원이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고요. 바람이 물 위에 포개어져 있는 카드 그림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괴로운 일이 있었다면 그 괴로움을 제공해 주었던 특정인이 떠나가는 일로 해결이 될 수 있겠고요.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밸런스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때문에 수입도 늘어나고 지출도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겠습니다. 또 1월 달에 미루어뒀던 일들을 2월 달에 하지 못했다거나 금전적으로 괜찮은 운이 들어왔을 때 타이밍을 놓쳤다고 한다면 12월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이동이나 변화나 새로운 시도를 12월 달 들어서 하셔도 괜찮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사람들 시선이나 말도 언어 정도만 필터링 하시고 본인의 판단에 따르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이제 건강운에 대한 월별 흐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건강운에 대한 월별 흐름으로 넘어갈게요. 1월부터 건강운은 순조론 출발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아프다거나 하는 운은 아니니까 걱정은 접어두십시오. 본인의 몸은 본인이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보이고요. 관리만 잘하신다면 괜찮은데 다소 일적인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1월 달의 운입니다.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적당히 쉬어가시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신에게 쉼표라고 생각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시고요. 양력 2월 달에는 대체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상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앓고 계신 병증 증상이 있다고 그런다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양력 3월 달부터는 건강이 또 한층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화질진이라고 해서 운이 점점점점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건강은 우선 1, 2, 3월 달 크게 나빠지지는 않겠다. 하지만 2월 달에는 다소 악화될 수 있는 한 달의 흐름이 잠깐 단계로 들어오니까 몸에 대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양력으로 또 4월 달 지풍승괴가 나왔기 때문에 운 쪽으로 땅이 불어들어오는 바람 위에 포개어져서 여러분들의 발전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한층 더 건강을 위해 또 상승하는 구간이니까 3월에 이어서 몸도 마음도 올라가고 발전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거 굉장히 좋은 운이거든요. 5월 달에 행사가 많긴 한데 산화비계가 나왔다면 뽐낼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때는 음식으로 인한 자제력을 잃는다거나 또 건강관리를 잘 해왔는데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풀어지거나 선을 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 6월 달에는 치료를 받고 계신 병원을 바꿔본다거나 또 사람들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 혼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스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본인의 고집을 부릴 수가 있어요. 이때는 몸보다는 마음이 좀 더 복잡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 치료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병증 진단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상황. 치과도 그렇잖아요. 한 군데에서 견적받치 않고 세 군데 돌아다니는 것처럼 6월 달에는 가볍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양력으로 이제 7월 달 넘어가시게 되면은 수레둔이라고 하는 게 낫네요. 하반기에 이제 첫 번째 달이기도 한데 이때는 몸보다는 마음 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이 과정 자체는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7월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노력하실 일은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의 배려가 많이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양력 8월 달로 넘어가게 되어서 화택규라고 하는 괴가 나온 걸로 봐서는 7월보다 스트레스가 좀 더 많아집니다. 내게 책임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상생활에서의 과중한 스트레스 그리고 뭐든지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져서 몸의 건강이 한 번 더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됐었던 병증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9월 달에 다시 재발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관찰을 해주셔야 되고 계속 꾸준히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계속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크게 아픈 건 아닌데 양력 9월 달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 정도로 되겠죠. 양력 10월 달 보겠습니다. 이때는 또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났네요. 또 결정을 또 내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을 쉬어야 되느냐 아니면 업종을 변경을 해야 되느냐 건강 때문에. 너무 무리를 했기 때문에 가정을 택할 건지 아니면 일 자체를 바꿀 건지 환경을 바꿀 건지 뭔가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 시기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월 달에 뭔가는 하셔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양력으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수사가 나왔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과 경쟁 때문에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내가 건강이 또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플 시간도 없어요. 11월 달에는. 건강 부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지로 참고 버티시는 상황.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상황이세요. 11월은 다소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양력 12월 달 보시게 되면 이제 화천대요라고 해서 자주 보신 건데 크게 내가 이룰 수 있는 드디어 자기관리 부분에서 잃어버렸던 체력이나 잃어버렸던 면역력을 드디어 12월 달 들어서 갖추시게 되고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12월에는 거의 완치판정까지 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가벼운 건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애정은 한번 또 보러 들어가실까요? 이즈 fuckin' 이즈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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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oes of the 이즈 tp 자 양력 1월달부터 한번 가볍게 월별 흐름을 볼 텐데요. 상대방과의 금술 위주로 보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도분간의 관계가 오해의 여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1월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달인 2월달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 2월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다른 이성에 대한 의심 또는 내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대방과 오해가 계속 쌓여서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부분이죠. 어쩌면 결별 혹은 이혼 또는 별거 이런 단어들이 두 분 사이에서 계속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두 달 동안 이어지다가 양력으로 3월달이 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진실성의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크게 다투실 수 있어요 3월달에. 상대방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탓도 있고 또는 본인이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제 그런 사소한 가벼운 거짓말들이 쌓여서 두 분의 관계를 계속 어긋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력으로 4월달이 가면서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남녀가 서로 두 분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죠. 4월달에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휴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잠시 좋아지는 걸로 보여요. 장기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회복이 아니라 잠깐 이 4월달에만 자녀분들 때문에 다시 합치신다거나 또는 잠깐 어떤 오해물고가 트여서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양력으로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안정기에 이제 들어서는 상황이에요. 산전대출계가 나왔는데 평화롭습니다. 두 분 관계가 진중하고 진실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의식주 생계와 관련되어서 엮이게 되어 있는 분들 같이 일을 하시는 부부 사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연인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일단 5월달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4월에 이어서 5월달 이 두 달 동안의 일들이 뜨겁고 열정적인 6월달의 애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꽃이 두 개 포기해진 리위화라는 괴가 나온 걸로 봐서는 6월달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나의 의견에 충분히 따라주고 또 생각도 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원하고 있고 확실하게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좀 평화롭게 흘러가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하반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양력 7월달 검은 말이 달리고 있는 뇌지에게가 지금 나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현동번개가 땅 위에 포기어져 있는 괴의 모습이고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서로 간에 자주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위축돼 있어요. 월말로 가면서 위축되어 계시겠고 의외로 말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7월달에 그러면 양력으로 이제 8월달 넘어가서 대나무가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산겸이라고 해서 땅 아래에 어려움을 듣다는 산이 포기어져 있는 괴입니다. 또다시 1, 6월달의 상황이 되풀이가 됩니다. 이 8월달에는 상대방이나 내게 주변에 사람이 또 많아져서 말이 많아지고 또 그것이 일상생활의 두 분 관계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됩니다. 가족들이 계속 두 사람을 긁어요. 또 주변 지인들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거리를 좀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 9월달. 아 8월달의 운이 또 9월달로 이어지네요. 자 9월달 보시면은 날씨가 지금 예사롭지 않은 수택절괴가 나왔습니다. 호수 위에 물이 포개어져 있는 괴의 모습이고요. 어쩌면 이때 두 분이 상당히 좀 끈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렇게 헤어지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것 자체가 이상한 시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두 분이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칼로 뭘 뵌다고 하죠. 아예 다른 관계를 가지시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언어적으로든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마음의 상처도 상당히 많이 받으신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자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어요. 그래서 그런 너무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런 관계들의 포화상태 때문에 말도 아끼시지만 두 분의 감정 자체를 드러내지 않고 냉랭한 관계가 9월달에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고비라면 고비가 될 수 있겠죠. 이 고비를 넘기시고 8, 9월달 이 고비를 잘 넘기신다면 10월달 들어서 굉장히 좋은 괴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10월, 11월 연달아서 두 달 동안 아주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10월달에는 두 분이 다시 금술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의외로 주변에서 또 예전처럼 방해가 많아지더라도 말이 많아지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탄탄해진 상태예요. 두 분의 관계가 아주 끈끈해져 있고 믿음이 생기고 이제 그 어떤 방해도 우리 관계를 막을 수 없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말들을 좀 차단을 한다고 보여지고 11월달 들어서도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양력 11월달에도 지금 보면은 땅 아래에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강해져요.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애절해지고 기대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12월달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소 좀 정체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산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괴가 나왔어요. 곧 좋아지긴 할 건데 곧 좋아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는 물리적으로 두 분의 사이가 다소 좀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만 벌어지는 상황이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끈끈해지고 생각이 잘 통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상황을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각자의 상황에 잘 대입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